아단 뷔 이라고 하는 우리 튜루키야 아저씨랑 전남대 상대에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오늘 가게 될 식당입니다 알 아지즈 점심시간 아니고요 중간한 시간이었어요 오뎅 오릴까봐 하이 상판이 없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뭘 보여주시는데 아 하나도 모르겠다 돼지고기 안드세요? 네 돼지고기 한바라에 오르는 여기가 중앙아시아 음식점이잖아요 네 중앙아시아 음식점 정확히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우즈백사요 우즈백 예 알죠 김태희가 감자 캐는 나라잖아요 미녀들 많잖아 네네네 여기까지요 예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한번 골라볼게요 네네 일단 샐러드 하나 주문할게요 샐러드 하나 샐러드 샐러드 푸짐하게 보이는 걸 먹고 싶은데 음 가격이 괜찮아 케밥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시켜요 이게 터키식 트리키앱식 케밥이래요 푸짓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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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식을 많이 아세요 네네 샐러드 샐러드 원 요거 하나 네 토마토 샐러드 그 다음 이게 어떤 맛이에요? 면역이 라면하고 좀 비슷한데 반은 괜찮아요? 처음 먹어봐요 중앙아시아 음식점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분도 잘 맞춰야겠나? 그럼 이것까지 하나 해주세요 오케이 총 네 개 고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괜찮아요 한 20분 정도 같이 나와요 아니면 먼저 나온 것부터 가져가요? 먼저 나온 것부터 가져와줘요 네네 이 식당 말고 우주백 식당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집도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확장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식당이 엄청 많아요 방금 그냥 맨발로 식당으로 코를 덜어있는데 발에 몸이 크라고 그냥 입안 Notre 톡톡tv 촬영은 향이 좋아요 피피감이 느껴지도 wrong 둘 또 물 또 니까 비슷한가 봐 이렇게 할 줄 아신다 뭔가 능숙하시네 소고기입니다 고추향 엄청나네 왓이 드 디스 뭐지 몰라 베리골 면도 안먹어 우동사리 같은 거거든요 우와 와 이거 진짜 묘한 맛이네 내 입에는 좀 심심해 간이 한국인들 입에는 간이 좀 심심해요 그래서 I need salt 맛있어요 맛있어요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에요 와 소금을 좀 넣으면 간이 좀 맞는데 일단 매콤한 향이 오래가지 않고요 처음에 딱 느껴져요 맛있는데 음식기를 모르겠어요 음식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메뉴에 음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떤 재료를 쓰는지 소고기가 맛있어요 음 맛있게 맛있고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음 음 완전 좋은 먹어울 well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아 이거.. 상대 잘한 것 같다 에. 음.. 포키 마칸 아! 토끼에 비싼 음식이 있다구요? 응.. 포키 마칸 잘해주시네 아까는 뭐.. 국물..수프는.. 별로다 그럼.. 포기 먹자 어떤가 어떤가 하시들 그.. 음식을 주문할 때 당신은 이 음식을 주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잘 드십니까? 자자지자마자지하는 빅래요 근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대요 잘 지우고 계세요 맛있다 이게 식사하기 전에 이슬람 교도들은 뭔가를 기도를 한대요 말이 너무 어려워 bismillahillrahmanillra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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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엄청 큰데 엄청 커요 앗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끝으로 왔는데 대박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보세요 크기가 엄청나요 이렇게 케바 시마 뭐 비슷하대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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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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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다 빠야지 여기 중간 숙소하고 뜨거워 음 맛있어 이게 양고기 양고기 무엇이 양고기고 무엇이 소고기입니까 양고기는 부드럽고 소고기는 좀 질긴거네요 양고기는 부드럽고 소고기는 좀 질긴거네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음 부드러워 이게 양고기다 네임에는 맛거든요 굉장히 이국적인 맛인데 호구로 확 갈린대요 향이 세요 이 양고기 자체도 향이 센데 이 양파 위에 올려진 고수가 저기 국물에 얹어진거보다 훨씬 더 셉니다 강이 큽니다 아 아 빵 아 아 아 이 음식을 먹을 때 터키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안 먹는대요 아 이렇게 먹었구나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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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먹는 걸 기준으로 봤는데 이렇게 붙이더라 이걸 이렇게 해서 물에 둡니다 먹는다 먹는다 How much? 2천 원 아 2천 원 아 2천 원 이렇게 먹는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창 곱창 내장들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창 곱창 내장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비린맛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고기만의 풍선 맛 그래서 제가 동꽃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돼지 뼈로 우려낸 타구리 음 음 당신은 이 식당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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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식 2개 더 나와야 된다 안 드시네 셀러들아 네 그래도 배부려 오 오 오 오 고기를 국물에 찍어먹어 국물맛이 괜찮거든요? 어울린다 샐러드랑 꼬치를 시켰는데 까먹었나봐 괜히 달게 생겼잖아요 빵이 안 달아요 이런 짝짜롬한 음식들 기름 끼는 음식들 국물맛이 진짜 많아요 한번 와보세요 굉장히 이웃적인 것 같아요 아까 빵을 왔어? 빵을 왜? 아 미네이저 흑끝 아 안 돼 좋아해 응 쩔을 먹어야지 응 소갈로 먹어야지 그런게 어딨어 형님 민터로 예술 이제 밥 예술 네 어, 퀴즈! 응, 맛있게. 초콜릿을 더워야 돼. 그런 게 어딨어, 형님? 눈 떠오면. 이게, 이게 뭐야?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셔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아, 레스토랑 이름이 너의 이름? 네, 저는. 아, 아라지즈. 너는 전남 유니버스티 스튜던스였어요? 네. 아, 오케이. 전남생 학생이었대요. 학생이었어요. 재밌네. 또 와야지.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이 레스토랑 포스? 알 아지즈. 알 아지즈. 무슬림? 유스톱사람. 오우. 야, 무슬디라마지. 슬림마켓 들어왔어요. 고국의 음식들이 그리우신가보다. 있다고 하니까 식당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가보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주인이 없고요. 무인 결제예요. 이거 봐. 왜? 뭐냐? 트루키스. 트루키? 트루키스. 유명. 오. 트루키스. 오. 오. 너 비싸. 소 익스펜시브. 좋아. 아, 좋아? 네. 이게. 트루키스. 오. 오케이. 트루키스. 네. 유명한가보다. 날아와. 날아와. 친구. 친구. 동일 친구들이야. 길걷는 머리를 사는 거. 잘 지냈어요? 다리. 다리. 와. 투데이. 우즈베. 푸. 네, 아리나. 네, 그만. 와. 습. 앤. 사슬리. 사슬리? 사슬리? 네. 스파셜. 바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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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브레드. 스포. 탁구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처음이야. 넥스트 타임. 월곡동. 월곡동 레스토랑. 월곡동 식당에 조만간 갈 건데. 같이 가요. 응? 알았어요.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여자. XXXXXX 이렇게 있는 형님이랑 국제영상 통화 좀 시키고 있어요? 막상 장면이 아니라 가다아버티비 막화 몇년도에 태어났다고? 34 35 술 먹고 만나가지고 기억이잖아 아니 44 진짜? 미쳐 또 여권 또 보여줘야 돼 이 친구한텐가 술 먹고 어제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내 여권을 보여줘 기억이 안나 제가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의미 이분들이 저 보면 살라마띠 이게 1월 2일인가 3일 살라마띠 살라마띠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터키 형님이 그게 건강해라 너의 건강을 바란다 그런 뜻이래요 여기 한국어로 말하면 법무사 여썼어요 지금 여기서 한국에 사업을 하시거든요 합법적으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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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세요 영어도 기분도 하지 연세 52년생인데 술 잘 드세요 어제도 새벽까지만 김양수 형님 헤어지고 You are very beautiful man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 근처에 펜슬이 8개인데 여기 또 이분 만났어요 터키 저 길 건너편에 여섯 명 더 있습니다 더 다른들 그니까 여기는 편의점 밤에요 이 테이블이 이분들 나발이 되어버려요 유 유 복권 사는데 꽝 되셨어요 당신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5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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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한국사람 한국사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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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이속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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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술 진짜 많이 드는데 영상 엄청나오는데 오늘 한국에 광고 사는데 길 가다가 그냥 막 주석자분들 붙으셔야 돼서 막 헌팅 막 장난해 잠깐만 누가 또 왔어 누가 또 왔는데 잠깐만 누가 또 왔는데 아이씨 누가 누가 또 왔는데 아이씨 트루키야? 예 왓 제 이름은 레인 제 이름은 레다 한국 이름은 김윤기 터키 이름은 레다 김윤기래요? 아이씨 친구분이죠? 친구예요 웨다 김윤기 예 김윤기 잠깐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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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씨 형님 따라왔는데 여기 친구들 엄청 많아 아하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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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은 한국말 조금 알아요 네 알겠어요 한국말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형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내 나이를 지금 모르고 있어 똑같네 78년대 이제 내가 많이 보인다 그 형님 만나고 와가지고 나 사람이야 당신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 몰라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H A N 지금 이거 파이프다는데 제가 태국에서 사온거 지금 다들 궁금해 이건 또 말이야 내가 할게 터키뿐 아니라 친구들 막 왔다가 또 갔다가 누가 왔는데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막 오고 한국사람 터키사람 칭코 예 See you 월국동 월국동 연출 양파 지민 자막 연출 하지만 요즘 막강 영상 따라서 지식 클래스 영상 Irving